자, 보겠습니다. 뭐? 조교집 동사 다 외웠나요, 이제? 다 외웠어? 영어 속담 공부했나요? 집에서 방금 공부하고 온 것 같은데? 그치? 응? 응? 어? 방금 전에 공부하고 왔잖아. 응. 어? 내가 방금 전에, 내가 5분 전에 봤을 때 공부 안 했는데 지금 왜 갑자기 공부가 돼 있을까? 응? 뭐? 뭐 하느라고 늦었다고? 집에 가가지고 응, 집에 가가지고 스냅블라 가지고 와서 응 엘리베이터 누르고 뭐지? 인터넷 살펴보다가 펼쳐있어가지고 숙소에 언제 하는 거야? 응? 이강이 집에서 숙제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학원에서 숙제를 하고 가도록 하세요. 응. 알겠습니까? 응. 마찬가지 6% 그치? 이게 응. 제가 뭐지? 이거 할 때 보통 어? 제가 차인데 응. 또 안개 한 걸로 안 하고 올리는데 내가다가 방금에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요. 방금에다가 올린다? 응. 그럼 이거는? 이거는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다. 응. 이거 숙제가 뭐지 이거? 숙제가 뭐지 이거? 응. 근데 안 해? 숙제가 뭔지는 안 해? 깜빡했어. 깜빡했다. 깜빡했다. 그니까 이강이 집에서 숙제를 할 환경이나 이런 뭐 그게 안 되잖아. 그니까 학원에서 하고 가세요. 어? 네? 어제 그거 뭐지? 응? 휴대폰을 못 만졌어요. 응. 응. 1시에 바꿔 봤어요. 수요일날에. 오케이. 자 오늘 할 것은 불규칙 동사 5구간 확인하면 끝나겠죠? 오케이 시작할까요?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다음 계속해서. say, say, say. 응. 그렇게 발음하던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say, said, said. say, said, said. 이렇게 발음하는 거. 그렇죠? said 아니라고. 전 이번에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 row. 오. 어. 로스. 요념. 러 spl y 계속해서 두, 디던 미, 맵, 맵 미, 맵, 맵 Think, Thought, Thought Thought, 스페이 뭐죠? O, U 다 T, H O, U, G Think, Thought, Thought 오케이, 계속해서 잘 모르겠다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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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전번에도 틀렸어요? 네 네 안 돼요 오늘 지문하다가 아는 데요는 아닌 것 같고 Paid, Paid, Paid Paid, Paid Strike, Stroke, Stroken Strike, Stroke, Stroke, Stricken 스트라이크, Stroke, Stroke 또는 stricken 됐습니까? 스트라이크, Stroke, Stroke, Stricken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용어 속담 14 읽고 뜻 말하기 뭐 방금 전에 했으니까 기억 잘 나겠죠? 가볼까요?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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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뭐 뜻해요? 기다 아이언 털 그러면 와이언 디 아이언 이즈 핫 뭐 뜻해요? 어 뜨거운데? 아이언 디 핫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아이언 이즈 핫 한 동안 스트라이크 하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뭐라구요? 스트라이크 와이언 아이언 이즈 핫 스트라이크 와이언 디 아이언 이즈 핫 이거 있죠? 스트라이크 와이언 디 아이언 이즈 핫 계속해서 스윗톨크 스윗톨크가 아니고 스윗터크 에이 소리 안나죠? 스윗터크 스윗터크 뭔 소리죠? 어 달콤한 말 오케이 감언이설 이란 뜻이죠 감언이설이 뭐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뭔데? 어 앙을 꼬시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됐습니까? 입에 발린 말 감언이설이 뭐라고요? 스윗톨크 스윗톨크 에이 계속해서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이 뭔 소리예요? 벽에 대고 말하라 오케이 그래서 벽 대고 말하기 라는 뜻이군요 어떤 상황에 쓰는거죠? 어 이 이 스윗 스윗 으 으 아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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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귀의 경일기가 이런 말이 있죠? 소귀의 경일기가 뭔 소리예요? 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토킹 투 더 워 이라고죠 토킹 투 더 워 오케이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뭐라 그런다?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토킹 투 더 워 오케이 하고 가세요 숙제 알겠습니까? 뭐 왜 뭐 문제 있나? 뭐 문제 있나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집에서 해오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 해오니까 이제 학원에서 하고 가시라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뭐 얘기할 거 없이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리포트를 볼 거야 리포트를 보고 집에서 안 해왔으면은 남아서 이제 하고 가면 자동으로 뭐 토킹 투 더 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어요 알겠습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쵸? 음 너도 자꾸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쵸? 잔소리 계속 해줄까요?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What 소리죠? 허가는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게 뭐 어떤 상황을 쓰는 거죠? 아 음 부전자전이다 뭐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뭐라고요?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The cat that ate the canary 뭔소리에요? The cat that ate the canary The cat that ate the cana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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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ple of children go barefoot The couple of children go barefoot 뭔소리에요? 정작... 우리... 장인의... 알들은... 눈발로 다해서 Ok, cobbler가 뭐야? Cobbler What is the cobbler? 무슨 장인이다 신발 수리공이죠? 좋죠?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Ok, 어떤 상황에서 정답인가요? 그... 뭔가를... 뭐... 정작...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 챙겨주지 못한다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어... 뭐 그런 상황이냐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좋습니까? Ok, 흔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을 때 좋습니까? Ok, 이게 뭐라고요?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Go barefoot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The cobbler's children go barefoot Ok, 그럼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Ok, 뭔 소리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걸레를 잡는다 Ok,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죠? 어... 뭔가를 일찍 해야 좋다 Ok,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아저씨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Ok, 뭐라고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계속해서 The end, justifies the means Okay, 집에서 좀 공부를 해보면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The end justifies the means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뭔 소리에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끝이 좋으면 모두 다 좋다 중간에 수단과 과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justify가 뭐예요? justify 정당화 시킨다 뭐라고요? be justify the end justifies the means means가 뭐예요? 의미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나요? 아니 아니 수단이죠 수단 끝은 정당화 시킨다 그 중간에 있는 수단을 the end justifies the means the end justifies means the end justifies the means okay, you know the fish always things from the head downwards the fish always stinks from the head downwards the fish always stinks from the head downwards 뭔 소리예요? the fish always stinks the fish always stinks from the head downwards the fish always stinks from the head downwards 뭐라고요? the fish always thing head downwards 다운 월드 The fish always stings from the head 다운 월드 이렇게 해서 The fish that got away The fish that got away 뭔 소리에요 근데 몰라요? 왜 모르죠? 그래서 게로웨이가 먹는 게이이vy 제목 좀 2개 The fish that got away가 뭐야? Got away한 fish이란 말이죠. 그쵸? 뭐라고요? The fish that got away 놓친 물고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 라는 속담이죠. The fish that got away 집에서 숙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에서 하고 가도록 합니다. Fair enough? 됐어요? 그럼 되겠죠? 시작해볼까요? My tongue helps me make different sounds when I talk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not smelling. A beak is sometimes called a bill. A beak is sometimes called a bill. Okay. 그래서 bill이 뭐예요? Okay. 지금 이 카드의 제목은 뭐예요? Verging Context. Verging Context. 1은 숙제가 뭐였죠? Verging Context. Verging Context. 숙제가 뭐라고 선생님이 블로그에서 적어놨던가요? Workbook. 워크북 해왔죠? 꺼내봅니다. 또 워크북 말고 또 무슨 숙제가 있었나요? 1기. 1기 연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숙제 말고 또 무슨 숙제는 있었나요? 워크북 숙제. Verging Context. 단어 숙제는 있었나요? 이건 뭐가 숙제인가요? 뭐요? 스피드 퀴즈 몇 점 맞고. 그게 다인가요? 그거랑 읽기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숙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하고 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건 그래. 그럼 써주는 숙제도 안 해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Verging Context. 단어는 단어 제시, 의미 제시, 예분 제시 세 가지 방식으로. 아 단어 제시, 의미 제시 두 가지 방식으로 읽히고 스피드 퀴즈 100점 맞고. 100점 도전하는 거고. 이게 숙제죠. 그쵸? 했죠? 그쵸? 그쵸? 숙제 했죠? 단어 제시, 의미 제시 해가지고 단어 해킹이 다 했죠? 그게 언제적 숙제였죠? 3일 전에. 그쵸? 그쵸? 3일. 아 3일 후 만 Position. 그 tracing 후 구전 계 Eck 근데 그치 못 communic bekommt. 왜? 왜 2일을 가진다 하는 게 없어? 저녁에 또 스태프로 못 만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제는 아예 못 만졌고 왜? 어제요? 응 어제 어 1시에 됐어요 그니까 왜? 뭔가 1시에 되네요 왜? 무조건? 응? 무조건? 저번주에 많이 만졌던가 뭐? 그래서 지금 1시에 내려요 왜 많이 만졌어요? 저번주요? 응 저번주요? 저번주 왜요? 네 그래서 빌이 뭐죠? 보이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있었죠? words in context 단어의 뭐죠? 쉐이블 응 쉐이블 쉐이블 어디 모양인가? 이거는 Adaptive Eating Habit Environment 엠바하는 버튼 저 많은 버튼이 죽제 빨리 꺼내주세요 죽제 죽제 워크북 이거 아니에요 다 했어? 응 열심히 했는데? 아니 너무 열심히 한거 아냐? 했어야 되는데 어 이제 이제 와 축축하는 소리구나 정확한 뜻 쓰기일 줄 알고 왜 정확한 뜻 쓰기라고 생각했죠? 응 축제를 꺼져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초보 응 어제 축소로 그 축제를 하실 때 있다가 저번처럼 안 하려고 가방에 넣었는데 응 이런 이 집에 가면은 이제 숙제할 시간이 없어진다 그치? 있어? 아무튼 뭐 선생님이 지금 방금 같이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봤 이거 뭐야 이거 말고 리포트라든가 눌러갖고 다 봤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쵸? 어쨌든 뭐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했잖아요 리포트 보고 안 했으면 남아서 하고 깔끔하게 가면 된다고 그쵸? 이렇게 하면 돼 뭐 그럼 뭐 더 벅다리 그쵸?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페더 이즈 원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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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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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깥쪽에 이걸 가리도 없나 OK, 같이 한 번도 읽겠습니다 A feather is one of the fluffy gloves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OK, 이걸로 When you spend money, you buy something When you spend money When you spend money, you buy something When you spend money, you buy something OK, 이걸로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You can't buy a to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You can't buy a toy You can't buy a to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you can't buy a toy. A r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A rake? A rake. A rake is deep. A r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But a puddle is shallow. Okay, so World in Context 단어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있었죠? 뭐였죠? 어? 어? 퍼즐이 기억이 안 나는데? Um. 셀로우는 얇은 여긴. 얇은이다. Thim이다. Thim. 얇은 여깄고요. T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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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be the amount of clothes in my red world because the...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can't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I can't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T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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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이게 뭐였더라? 빛 빛 이거는? 옷장 I can feel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I can feel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am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not above it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but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okay yes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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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어 이거죠 지금 기억이 잘 보기 수제를 안 했는데 기억이 잘 있다면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고 acto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in bed to finally spot his kids bed with the the whose cushion after looking all of their house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between the couch cushions couch couch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뭐죠 이거 뭐였죠 이거 뭐였죠 초파였나 계속 계속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must feel it even soft it may be hard to see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네 뭐였죠 없다 많은 게 하 좀 너무 숙제를 잘 해오시네요 그 다음 그 다음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you tear it 아 you tear it 뭐죠 이치 아 카우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t will rip.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t will rip. If you go on a trip without a companion, you go alone. If you go on a trip without a companion, you go alone. Many people were without or lacking power after the storm. Wrecking. Lacking. OK. OK.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정확하게 들립니다. 듣기 잘하는 거 별 거 아니에요. OK. Many people were without or lacking power after the storm. OK. 그래서 오늘도 늦게 오시는 바람에. OK. 그래서 숙제 도래는 거 마무리하고 파괴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ѐн